파트야 코앞 아니 미친 진짜 이거 파리지옥 당했어? 밖에 갈게 살렸어 살렸어 아 잠깐만 도망갔다 총 나는데 성사네 성사해가지고 바로 만날 것 같거든요 오 지뢰 결계 바로 보낼게 오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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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핀 찍은데 오케이 어 뭐야 저깄다 박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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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돌았다 오른쪽으로 뭐야 아 저 둥그런거 해야 돼요 저 둥그런거 깨면 저 들어갔다 안으로 봤어요 아 저기 있네 저 뒤로 쫓으면 되니까 앞 찔러주세요 어 나 저쪽은 저쪽 앞으로 나갈게 요 요 이쪽 나도 약간 찔러가야겠다 차 yes 차 yes 차 yes 차 yes ust 도와또어 가뒀어 가뒀어 가둬어 가둬어 밖으로 나갔다고? 이쪽에 이쪽에 어 왜이래? 왜이래? 나 뭐야? 아 나 미치겠네 악어 이 개야 악어 악어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아 본의 아닌게 탈이자이 계속 얘기하네 아 형 나도 악어 아 물렸어 아 악어가 기술이 좋아 허리 페인 아 나 물렸어 나 물렸어 잡아 잡아 살려줄게 아니야 우리 왜이래 이걸 못 잡냐 이거 잡아 그냥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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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잡! 오오오오오 오오오 아 마지막에 진짜 다들 방송인들이야 개그 좋았어 ㅎㅎ 파리 지옥에 두번 파리 지옥에 다 물려가지고 잘해 20일날 오늘 파티 26시 막내입니다 여러분 아... 아... 상당히 고현영... 하지... 네... 지금 다들 시청자 수 얼마나 있어요? 저... 한... 500명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저... 3... 350... 370... 저... 111명이요... 111명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몇 명 있는지 보신 시청자분들 거기 있는 따봉 표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별... 별 모양... 합이 100이 넘네 우리 나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급하게 좀 싸고 올게요 아... 지금 안가면 터져요 아... 오케오케오케 다들 이볼보 할 때 그러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보시는 분들 아이고 지니형 이거 잡기로 한 번씩 이번엔 딴 거 해볼까? 아 재밌다... 지니형 뭐여? 난 메딕 해봐야겠다 ㅎ... 제우스는 그냥 다른 사람이요 뭐... 오오오오... 저저저저저저저저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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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션 약간 스토리가 스토리도 약간 재밌고 약간 양등팀도 나고 약간 재밌다고? 약간 스토리 아 근데 좀 뭔가 이상한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튼 재미있어 액션 되게 멋있어 킹스맨이 약간 그거야? 약간 마블 그런거 같이 생겼어? 아니 그냥 애니메이션 그런거 아니고 어 그거 개잼있다는데 사람들이 아무튼 스파이같은건데 그냥 약반영화가 아 근데 어 약반영화야 그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어 보면은 알아 뭔말인지 사람들이 알게 될거야 우리 한번 이건 어때요? 그 이볼브있잖아 이볼브 시청자들 중에서 헌터를 시청자가 짜고 몬스터는 방송하는 사람이 BJ가 해가지고 터너먼트 뭐라고 하시는겁니까? 터너먼트? 재밌을까? 뭐라고요? 다시 우리 네명이죠? 응 우리 네명 말고 아까 남혜영도 있었잖아요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보고형 내 시청자가 헌터야 응 그러면은 잡아야되는 사냥감인 몬스터는 나머지 PC 중에 한명 그렇게 해서 다녀니까 귀찮다 저희는 죄송한데 저는 그 참가를 못해요 없어서 같이 아 아 아 멤버 모집이 안되서요 네 죄송합니다 이 액정 좀 괴물 이상한거였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했던거고 뭐지? 에이스 어 얘 목올랐는지도 못보네 가끔 안 나오던데 음 아 한명 가능하시네 한명으로 못해 조용히 있어 그럼 좀 치팅 좀 치지말고 쪽팔이니까 아 우리 방송도 시정자령이 어려서 내가 한명을 못 구할까봐 그를 잘해 네명은 여기까지 할게 내 방송 평균연령 이십대 중반 헐 여기 높게 잡혀요? 얘네 다 고등학교 때 나루토 방송해봤어? 나 40대가 제일 많아 왠지 알아? 다 전부 다 엄마 엄마 아이디로 와 야 대박이야 진짜 40대가 제일 많아 40 50대 40 50대 나루토는 시즌3는 언제하나요? 출발 아 시즌3는 멘탈 좀 찾고 어 시즌3는 2016년에 재기전할 것 같습니다 자 2015년도 제 342회 나루토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살짝 여기로 지켰다 우리 방송은 30대 한 중반이던데 애엄마랑 애아빠가 엄청 많던데 생각보다 음 그래도 아제로스분들 많으시네 뭐 함구냐고 의심해 봐야돼 그거 여기 여기 음 그 근데 다음 팟은 아니 사진을 있잖아 딴 아프리카에서 어 형 저에요 오빠 저에요 이런건데 여기는 아 저희 애입니다 이 딸이에요 사진 인증 같은게 해달라고 막 올라오는거야 그정도면 거의 뭐 저기 동창인데 그 방송이 어 오 손 이분도 야 잠깐만 잠깐만 악어 야 아 뭐야 뭐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라끄스테 아 라코스테 라코스테 이거 야 이제 막 라코스테라고 하자 이거 라코스테 앟 흐흐흐흐흐 간거해주는 것 같으니까 라코스테로 바꾸자 어 아니 괴물들이 많아 아니 괴물들이 많아 못살았어 이쪽으로 간거까지 봤는데 잠깐만 던대로 갑시다 타고 올라갔나? 여기? 아 여기 버프있다 전혀 구석에서 뭐하는 완전 구석에 있네 우리 물 따라가지고 올라간거 같애 물 따라서 물 따라가면 발전거 안남고 하니까 아 이쪽으로 갔을려나? 어 물 따라서 쭉 오 소리 난다 소리 난다 아 이쪽으로 따라갔네 밑에 쪽으로 갔네 쭉 갔네 절로 따라가가지고 갔나봐 오씨 얘 뭐야 깜짝이야 깜짝 놀래네 발음 아직은 뭐여 이런거 죽여놓으면 몬스터 좋아할텐데 나중에 좋아하지 아까전에 니네가 죽여놓은거 너무 고마웠어 저할때도 그거 먹고 고거든 우리 그냥 무시하면서 갈까 아예? 그게 속도도 빠르고 몬스터도 빡칠텐데 돌수도 있어 나 옆으로 돈다 어 뭔소리야 어 이거 레이스야? 레이스네 저정도 성대면은 진짜 오지건네 오지건네 약간 얇은데 아 괴물 생긴것도 못봤어 이거 우리 훔쳐야돼 한 명씩 다니면 킬갖을텐데 이거 이 근처에 있거든요 지금 이 근처에서 뒤로 올라갔나봐 내가 옆으로 동그랗게 둘러왔는데 안보이는데? 전혀 뭐 감도 안와 아까 괴물이 다른앤가? 어 달라졌어 제우스에서 레일리안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좀 저거 하겠네 우리 트레퍼 누구지? 저요 트레퍼 소리 난다 위쪽으로 트레퍼를 내가 따라생기면서 봐줄테니까 두리두리 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2단계니까 혼자 다니는것 좀 그렇고 소..소리났는데 아까 이쪽 어디서? 어 마쿠트형 방송 켰어 알림이소 그럼 내가 함군이랑 같이 다닐게 오케이 오케이 나 마문형 따라다닐게 아... 보이면 그냥 일단 가두고 시작한다 삼군이랑 그냥 너 길 가고있어 내가 쫓아갈테니까 네 어 잡아 와 이렇게 새도 안 날아다니기고 새를 안 날아다니기 할 수 있나? 못먹는데? 새가 안 나는 뿐만 있나봐 그런 것만 먹나봐 숨으면서 아니 레이스 이거 초반에 좀 해줘야되는데 큰일났다 데이지도 못찾거든 오오 소리 난다 떴다 떴다 개 멀리 있네 괜찮아 괜찮아 어디야? 아아 다시 아래쪽에 있었어 우리 위로 올라올때 멀리 안갔었네 이거 버프는 몇초가? 한 2분 가던데요 오래가던데 오래가던데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그 아 저거 초는 안나오는구나 아 진짜 얼마 안가네 오래가? 그냥 2분정도 가던데 한 2분? 2분? 3분? 뭐 그런거 같지 오케오케오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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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크게 돌게 에이스만 분명히 안으로 아 뭐야 또 얘 뭐야 찾았어 아니 얘 뭐야 살리러 갈게 살리러 갈게 아 됐어 됐어 살았다 내가 보고있거든 오오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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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모냥이 지금 멀어가지고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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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고 올라갔어요? 어 올라갔어 우이씨 아구아구아구 아구아구아구 아구아구 아구아구 라코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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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여깄다 얼마나 걸려 시간 얼마나 걸려 저 지금 내일 모래요 하하하하하 뭐야아 없어졌어 내 앞으로 여기여기여기 여기 아우 갔어 아우 사라졌어 내 앞으로 갔다 없어졌다니까 그게 야 그게 그거 걸렸나보네 분신인가? 어 분신 분신은 저기있다 나몬이형 왜있고 어떻게에서 오케오케오케 조금만 기다려 클리러 갈게 아 근데 이거 가둘 수 있을 빈인데 꼬마야 꼬마야 그러지마 꼬마야 진지마 여기있어 여기있어? 아 뭐야 아니잖아 살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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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죽였어 일단 이거 안죽이면 못살릴거 같아 우리 여기 적응이 너무 많다 아 개 좋네요 라자리스 나 3단계 이제 열린다 메딕 아 그럼 좋은데 3단계 메딕이 좋지 어디야 근데 도대체 제일 예뻐 귀가 여기 맞는지 모르겠어 네 제일 예뻐요 걔가 나 여캐 안해 왜 안해요? 아 몰라 나 여캐 정이 안가 난 무슨 온라인게임에도 여캐하면 별로 정이 안가 아 인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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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위에 있네 위에 아 잠깐만 어 저저저저저 하늘 위에 가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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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있지? 한 놈 가자고 진짜 찾아요 진짜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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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깄잖아 얘잖아 얘잖아 아이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 저런 스킬 쓰는건 진짜야 저런 스킬 어 나 물었어 폭격 폭격 그래 내가 살릴게 마모라 기다려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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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글 끌지마 어글 끌지마 지금부터 때리면 좀 좋아요 왜냐면 실드를 깎았잖아 가자 어디갔어 어디로 갔대? 오 이리로 갔다 핑종지 핑 아 맥 켜놓은 것도 핑이 안보이네 아 나 이거 아니 왜 맥 켜면 왜 핑이 안보여 진짜 21세기 게임이 왜 이래 이거 위아래로 나눠서 가야돼 야 여기 또 어디야 아 절로 갔네 아예 절로 갔네 위로 갔어? 응 오른쪽으로 아래아래아래 위로 아 3단계 되면 속도업이 된다고요? 미쳤네 속도업을 아군이랑 같이 받아가지고 이제 아 레이스 말고 아 매직 뭐야 어디서 나는 거지 이거? 3단계 찍었는데 저 앞에 정맨인데 나 더 빨라줘서 미쳤다고 한거야 레이스가 어디갔지? 여기 발자국있다 근데 이거 기방근할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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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방근할 잡을지 생각을 해야될거 같은데 오오오오 미쳤어 오오오오 일단은 가뒀어요 귀신이야 귀신 이거 그냥 딜러는게 나을거 같다 분신 분신 분신이고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어 야 남은다 남은다 내가 트래퍼인거 알고 오오오 조심스럽게 가서 폭력으로 저격해야겠다 마무라 형이는 좀 아 오케에 죽었네 그냥 때리세요 최대한 체력을 떼버려 어 어 뭐가요 야 야 뭐하네 야 나 타이어속에 있어 마무라 이거 어디야 여기 나 쓰레기 됐어 아 패기처 물샷 황호야 지금 살릴때가 아니야 지금 둘중에 한명 도망가야될거 같은데 구멍이 도망가는게 낫거같애 응 근데 못살 삘인데 아 맞다 맞다 어허 나 진짜 쟤 소름돋는다 개무섭다 진짜 쟤 와 뱅글뱅글 돌 때가 제일 무서워 아 저 보지못했나 여기있다 여기있다 나있는덕돼 아니아니 그냥 도망가버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접히면은 내가 뭐 도망갈거같은데 아냐 아냐 아예 다는데로 도망가면 안돼 와아 떠는것봐 왜에 질까그랬다 3단계 레이스 개혐오다 아까 보고싶다 하셨어 이런거에요 3단계되면 괜히 괜히 보고싶다그랬다 재미있다 1단계 2단계때 아니면 다병 저거 2단계 아니였어요? 3단계였어? 작년꺼 3단계 아아 2단계면 이렇게 안썰리지 아아아아 레이스는 진짜 좋아 열렸어 열렸어 카이라 열렸어 뿅 어? 뭐지 이거? 다 평균 이하로 했대 흠흠 제가 트래퍼할게요 네 초반에 뭐 그게 제가 다 잡아줘 트래퍼해가지고 나 역할 좀 바꿀게 아 내가 트래퍼가 맨 처음으로 되어있었구나 개하기 싫었는데 이랬네 자건 나 되게 많이 맞췄다 생각했는데 별거 아니었나봐 생각보다 많이 안달았네 뭐야 많이 맞춘거 같았는데 근데 트래퍼가 진짜 근데 발놀림이 좋아야되는게 가두면은 바로 그냥 1순위가 트래퍼니까 잘 어디 높은데 도망가거나 그래야돼 응 맞아맞아 아니면은 옆에다가 지뢰깔아놓고서 그쪽으로 유인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름가 응 어 작전 좋네 3단계 메딕 속도 버프있다고? 응 전판에 갠가? 전판에 갠네 화장시간 따야되겠다 나 메딕할게 아 잡고싶다 제발 메딕 메딕 그렇지 래퍼 에이브 에이브 커스텀 찾고 에이씨 이번에도 레이스하려나? 아마도 레이스를 한 번 이겼으니까 하지않을까? 할거 같애 나는 그러면 그리핀 해야겠다 무조건 조절해 초반에 네 저 캐릭터 헌낙 다했어 골리앗을 우리가 쉽게 봤나봐 우리를 쉽게 보나봐 골리앗도 밸런스가 가장 잘 맞는거 같애 골리앗도 적당히 이기당기 때 쓸고 다 좋아 구린게 하나도 없어 보면은 진짜 레이스하면서 레이스가 제일 많이 죽었어 근데 우와 화염? 아 그거 보고 있구나 굴내는거 카이라 은신된 레이스한테도 아마 해가지고 보일거에요 은신한 레이스 불질르면 다 보여 은신한거 아 맞아 맞아 짱이네 잘 써야돼 내가 보다 힐러는 고정 3번 해야될 것 같애 상대의 크라켄이면 라자루스가 좋고 그 외에는 3번 힐러가 좋고 그 외에는 3번 힐러가 좋고 그래서 메가멜은 2번 3번이 좋고 메기 메기는 좀 후식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 도도도돈이 별풍선한게 펜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얘는 피 채우는것도 총으로 채우네 맥이 잘하는사람보니까 엄청 발 빠르던데 힝 계속하면서 다니던데 저 로봇트 뭐야 접니다 발 찍혔다 여기 요쪽으로 가있네요 길 여기 나무 부러져있는거 보니까 이쪽으로 가봐 아래로 먼저 갈게요 와 저런거 설치도 하네 막 다 위치 저 무인정착기 좀 띄우겠습니다 터렛도 미리 깔아놔요 와 머리 뽑혔어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는거야 몸은 네 가만히 있어요 맞으면은 돌아오고 흔적사지만 말해줘요 얍 어디 보이나 아 되질 않네 이거 어? 새 아닌가? 새 아닌데 아 로봇봇 아 로봇봇 눈도 엄청 와가지고 어후 잘 안보인다 어? 아 아닌가? 아 아닌가? 어 여기 사람 흐흐흫 눈이 너무 많이 왔어 이쪽이 아예 아닌거 아니야? 잠시만 그래서 괴물소리 막 계속 나는데 이 근방에 아 아 다른 괴물소리야 아 쟤네 왜 도망가지? 아 없다 뭐야? 네 그 밑에 없나본데 다 위쪽으로 갔나본데 야 이건 또 뭐야 나가 이씨 내가 상단계야 무인정차기 창 추락돼 어 나중에 배터리 다 되면 추락 저기 있네 북동쪽 이쪽에 있네 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어 왠지 만날 빌이다 바닥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찾았다 오케이 가둘게요 무조건 갖다줘요 무조건 좋아 좋아 안되나?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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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그렇지 아 무슨 여기 이게 있어 저 좀려 저 좀려 아 무슨 아 나 파리지오 개같은거 괴물 범살 있어? 괴물 못봤어 간발이 사러 여기 동물로 지나갔나봐 아 안갖혔었어? 아 지나있네 나 이 근처 지나 여깄다 여기서 지나간거 같애 찾았다 아 저기있네 아 뭐야 저기있네 아 있는데 이거 중립본서가 막고있어? 원래 괴물들이 그거 하나 지나간다면 거의 지나가더라 삼군아 니 앞쪽으로 온다 응 저기 왼쪽 아래 왼쪽 아래로 아 저 풀갔네 음파 어 뭐 좀 빨라진다 버거형 거기 아래 아래로 여기 보이죠? 어디 어디? 지금 아래로 지나갔거든요 음파탐진길 잡혔는데 여기 어디있는거 같은데? 소리가 나는데? 발자국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여기 안걸리면 여토스 방향 여섯시쪽인가보다 일곱시쪽 아 일곱시쪽이네 일곱시쪽 어 발견있어 발견있어 여기여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아 여깄다 아 아니네 아니네 여깄다 여깄다 찾았어 여깄다 아이 못갖혔어 못갖혔어 여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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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따라하면서 핀 빼보죠 그러면 잡아주러 갈 테니까 아 겁나 빠르네 야 근데 쟤 풀피야 지금 미쳤는데 이판 피똥 좀 싹 있는데 잘 튄다 저러고 3단계 되면 진짜 미친다 계속 쫓아가봐요 뒤에서 제가 다 틀릴게 아 너무 앞으로 갔네 여기 다 음파탐색이 찍혀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걸리거든요 한 번 더 걸렸다 아하 저기 있구나 그래도 많이 못 도망갔네 잡았어요 잠깐만잠만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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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이번엔 진짜 잡았다 그렇지이 더 도망치고 있을게요 최대한 뭐야 이거 골리아시야 왜 골리아시에요 어 아까 골리아 골랐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무시하나 아 맞다 보건형 화장실 같구나 아 으아 나 죽어 나 쫓아온다 어딨어 어딨어 일로 안오네 그래야지 피를 채워주지 아 미친듯이 미친듯이 때린다 미친듯이 때린다 미친듯이 때린다 미친듯이 때린다 어 이 안개는 뭐야 여기다 죽민복 어디요? 나이트 모형 힐 잘한다 어디쩌 어디쩌 나한테 나한테 얘 나만 쫓아와요 트랩퍼다 아하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갈거에요 뚫렸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우 급팀 좋아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이고 걸렸다 에이 잘 도망간다 어 보호형 힐 쩔었다 다 무조건 죽을 줄 알았는데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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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위로 넘어 와 진짜 빠르다 힐 넣는거 짱잼있네 이거 아 여기로 돌아가야겠다 그냥 아이구야 어이 밑으로 갔나보네요 바깥처럼 이번엔 죽일 수 없어서 외빛차기 일단 함군이랑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 3단계만 안 만들면 어 어 이 근처네 나무 무너지고 왼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그치 함군아 왼쪽으로 가는거같이 어이구 어이구 요 앞에 있었는데 3군형 쪽에 있는거 같은데 요 앞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갔나보다 도리로 이야 어디여 아이고 아이고 치라 안돼 아이고 올라가야돼 아이고 올라가야돼 바위 이 근처인데 여기다 아 여기 발소리나네 한통틀려 여깄다 여깄다 아 또 얘네 또 뭐야 어휴 다운 걸어요? 어휴 미친 루치 잘한다 터렛 어형 죽으면 안돼 어휴 미친 살려도 내가 구하러 간다 아 아 날 죽일라 그런다 빨리 죽여 그냥 어차피 나 죽었다 이거 어차피 나 죽었다 이거 어휴 샷건 데미지 개오지게 들어가네 어휴 샷건 형 도망가 도망가 내가 더 잡아줄 생각에 도망가 지금 우리 도망가야돼 그정도 상황이야? 아 나 누웠네 열어준게 도망가 함군형 도망가 함군형 도망가 함군형 도망가 아 죽었다 도망가면 그래도 괜찮은거 같애 반피 단계에 있으니까 그렇구나 바닥에다 대고 쏠면 자힐이 되는구나 구멍이 살아가 누웠어요 저도 어휴을 잘 끌었어 그래도 기계 방수로 되네 아 1분 남았네 저기서 털고있네 그냥 아예 근데 동력계정기는 보이는 데까지 가야되잖아 왜냐면 부술거 아니야 쭉 북쪽으로 도망가야겠다 일단 아니 근데 그 사이에 동력계정기를 부수면 어떻게 해 1분안에는 못 부시지 않을까 아 못 부셔 못 부셔 아 못 부셔 못 부셔 어 내 괴물도 어디 찼네 지금 바로 부수진 않네 쟤 아마 에너지 채우고 막 그럴거야 아 그럴수도 있겠다 오시니까 터렛을 많이 설치해두고 그러면 튀면 돼 어 동력계정기 부시기 시작한다 오우 잠깐만 이거 장난 아닌데? 아 너무 멀어 근데 아 너무 멀리 도망갔나 쫓아올줄 알았는데 30초면 터지겠는데 이거 에이 터지겠다 15초만에 저만큼 깠는데 아 지금 괴물이 너무 커졌었어 터졌네 터졌어 이건 터졌어 너무 멀리 갔나보다 에이 근데 이번 판은 솔직히 힘들었어 이가 보이는 곳에 숨어있다가 한대씩 깔짝깔짝거리다가 13초... 이동으로 도망가는건 될텐데 야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래아 얘들아 복숭살리는게 어디에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숙련도 올렸잖아 캐릭터 너무 힘든 판이었어 괴물 잘한다 그리고 괴물을 잘하네 쫓아갔을 수도 그럴텐데 안 쫓아가고 바로 그냥 쫓아올 줄 알았는데 솔직히 까비 어 별 두개 땄다 하아 어 또 이 포지션으로 계속 갈까요? 괜찮은거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 아까 두번째 그 때 좀만 더 깔끔하게 딜 뽑았으면 됐을거 같은데? 나쁘지 않은거 같애 아 항크해야겠다 그냥 항크가 편하다 로봇 1번 무기 너무 딜 어려워 아 맞어 그 진짜 유도가 쉽지가 않더라고 자동 유도만 모르는데 지정해야 되잖아 부끄러워 야 하하하하 아까 거기 개웃기다 오바이아레나에서 나갈라고 미친듯이 일들었더라고 하하 하.. 히만 계속했어 아니 너무 빨리 돼가지고 저장 못 눌렀어요 프로필 바꾸는 거 맘은아 우리 다음판에는 끝나고 프로필 바꾸는 거 한번 시도해보자 아 맞아 프레피 맨날 바꾸려다 저장하려는데 시간이 끝나가지고 저번에 다섯 번인가 해가지고 바꿨더니 또 초기화됐어 게임 사가지고 그지같아 이번엔 에이브 해볼까? 에이브 에이브 한번 해봅시다 아이템 교체도 50% 차라리 2개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한 캐릭터를 좀 계속하긴 해야돼 업그레이드때매 힐과 힐을 동시에 네 이번엔 굴도 좀 뿌려요 이번엔 그것도 괜찮던데 캐릭터 특정 능력치 안쓰는 거 있잖아 싱글해서 그냥 깨면 되더라구요 굳이 메이티즈 안해도 싱글해서 그냥 그 기준만 쓰고 다니면은 깨져 개 좋더라고 게임을 이번엔 크라켄이 있네 돌아가면서 하네 그 무슨 뭐 완전 뭐 뷔페 온 것처럼 맛있게 그냥 드시네 아주 그냥 불고로 그냥 아주 생렬 챙기고 있어 어 우리가 이렇게 저건 아니잖아 고기 뷔펫 아니잖아 우리가 끊어줘야지 여기서 아 아 죽여버리자 야 나 양갈래로 머리 땄다 시작하자마자 로봇 뛰어야겠다 시작하자마자 3번 눌룰테니까 속도 버프 벗고 그냥 바로 뛰죠 일단 위치 한 번만 보고 발자국 보고 아 저 앞에 있다 저 앞에 있다 왼쪽으로 와아 미친 지리까라 났대 아 자아 와 머리 좋은데 어 돌 위로 올라왔는데 이리로 확실히 이분이 좀 재밌게 한다 잘한다 어 저기 위에 뭐 뻥뻥 터지는데 지리를 깔았다라는게 아 괴물이구나 잠깐만 저 앞에 있는데 아 이 맵 좀 작은 거 같아 좋은데 어 맞았어 이리 갔다는건 뭐 우와 나 나나나나 왜왜왜왜왜 아니 저도 두꺼비한테 불렸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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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비 혼내주러 갈게 두꺼봐 두꺼봐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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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살았어 오 대박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지금 온가? 이거 무슨 뭐가 뜨는데? 이거 뭐야? 그거 내가 이제 표식 찍어둔 거라 이거 괴물이 이거 먹거나 하면 근처에 딱 보일 거예요 나도 이 트래퍼는 잘 안 하는 거라 그거 사람이 먹이를 이렇게 넣어두는 거였구나 그 안에다가 여기 찾았다 찾았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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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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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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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오빠라 아레나 제발 제발 아 못 받았어 못 받았어 빠져나갔어 빠져나갔어 아 내가 그 부스터가 없어가지고 최대한 가서 한 거긴 한데 여기 있다 내 앞에 아 이게 맞는 거야 덜 맞어 덜 맞어 아니ımız cioèvelmente 가 화살처럼 날아와 이렇게 느려 이렇게 빨리 달리는 것 탔어요 빨리 달리는 거 이구 기달러 dus 5초 지금 Hey 오케이 x 2 속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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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우린, 우린 이길 수 있어 어디갔어? 조졌다. 발자국 여깄는데? 이쪽에? 아아..잠깐만 물로갔네 물로갔어 일로 나갔네 지금 보니까 일로 나갔어 일로 나갔어 일로 이쪽 위로 올라갔어 이거 딱 보니까 물에서 발 한번 씻고 갔어 지금 맞네 한바퀴 돌았네 그냥 원래 우리가 왔던데 어? 거기 있나보다 마무나 이쪽이 이쪽인 것 같아 이쪽이 소리 나거든 어 여깄다 여깄다 찾았어 찾았어 지금 지나가고 있어 여기 찍었어 찍었어 보였어요?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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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네요 여기있네 여기있네 이거 어떻게 쓰는거지 이거? 안돼 나가지마 아니야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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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바보다 저 있잖아 저 있잖아 어 오케 오케 아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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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에이브 감을 못 잡겠다 이거 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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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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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죽이러 가자 이제 죽일 때 됐다 나 혼자야 나 지금 외로워 나 괴물이랑 1대1에 나 지금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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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아 은신으로 먹혔네 안돼 쉴드여가지고 괜찮다 아직까지 빨리 오면 돼 빨리 오면 돼 다 스켓데 어그로 개맛이 끌었어 부다사이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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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야미노 치카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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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쉴드가 좋네 살았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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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저기 탱크 안할래 나 아 오래 버텼다 그래 또 무섭다 아 아 아 아 보거형 안돼 위험해 보거형 나 버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많이 따랐다 많이 따랐다 포진 이거 할때 멀리 가고 여기서 그냥 딜 넣고 나 본다 나 나 본다 잠깐만 이제 보거형 구하러 가세요 어 보거형 구하러 가고 나 그냥 버려 핀더는 살려야돼 와 이거 아 나한테 빛을 때려대 야 보통 트레퍼 먼저 보는데 진짜 그냥 여기 끝낼 생각이네 예 무슨 샘게임장인자네 지를 위한 그냥 뭐 공간을 만들어 준자네 도망도 안가 별개 가둬면 딜 넣으세요 에스키 오케이 거의 다 잡았어 그렇지 그렇지 와 컨트롤 야 끝장나네요 구멍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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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컨트롤 진짜 대박이야 한 번 조심해 와 구멍님 총 세다 구멍이 총 세 잡았다 근데 그렇지 그렇지 와 아 아 스쳤는데 그게 에너지 와 저거 잡았으면 진짜 레전드였는데 아 서비스 많이 해가지고 아 잘 먹고 고맙다 아 근데 몰려서 사는 줄 알았네 그냥 내가 마누뉴로 살렸어야 돼 내 발밑에다 내가 그냥 계속 나 혼자 자힐 할 걸 응 그랬으면 내가 원래 살았을 것 같아 응 점프 뛰면서 힐러타가 도망치면서 힐러타가 죽었네 단판에 이기면 되지 제일 제일 한 번 이겨봐야지 거의 가능성 맞다 이번에 하하 아쉽다 센틀건도 셌는데 얼마 딜? 응? 거의 터렛 얼마 딜했어요 터렛 터렛 4570? 어 거의 비슷하게 했네 야 프로필 야 마모나 빨리 바꿔봐봐 아 나는 몬스터 쪽에서 뭐야 프로필 이게 아닌데? 프로필에서 배지 아하 아 그냥 이거라도 안 냈다 3주밖에 안 남았어 아이씨 아 샀는데 바꾸질 못해 어떻게 이 게임은 아아 아 나중에 커피나 한잔 딱 타가지고 여유롭게 그냥 배지 보면서 즐기면서 내 스타일로 하나 그냥 골라야겠다 싱글에서 뱀 색깔 바꾸다가 계속 난리나네 아이씨 왜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아 그림 하나 바꾸고 다음에는 배경 넣고 아 아 맞네 그렇게 해야되겠다 아 아깝다 내 전판 하아 에이브 에이브 한색 피해 최종 피해량 7% 증가 극딜 갑니다 에이브도 보니까 극딜 같네 나도 최종 피해량 올려야지 아이고 근데 순서가 맞긴 맞았어 이번에 크락킨 다음이었잖아 뭐 이 레이스야 다음에 또 골라 하시네 저희 레벨 1에 먹죠 저거 그냥 회쳐 먹어 그냥 살아있는 거니 입에 넣어서 그냥 위에서 먹어 저거는 뭐랑 비교를 할 수 있나요 마모님 저거는 이제 그 혹시 기생수 보시나요 보고님 기생수 똑같이 생겼습니다 칼날 하는 꼬락선이가 우리 옛날에 그 어 요즘 애니메이션 나왔던데 아 그니까 나 금요일마다 미친듯이 봐 너무 재밌어 기생수? 애니가 나왔다고? 응 저번주 주인공이 뭐 우는데 막 미친듯이 아 감동받더라고 야 조용해 스포하지마 하하하하하하하 기생수 나 나 국민학교 때 본거 같은데 바.. 바로 속도 패치 시켜줄게 자 속도 패치 샷 가자고 오케이 여기로 갔다 오오 빠르구요 에이 버프 몸 있는거 같았어 어 아 이거 도까비 버프 목 같은데요 응 오케이 normal 응 저기 또 안보인다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에이 갑자기 없어졌네 은신해서 그래 은신 근처에 있어 으흐흠 뒤쪽이야 어 저쪽에 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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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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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갔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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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흠 불 질렀기 때문에 보일거야 으헤이 저있다 뭐야 뒤에 있나 어디있어 여기야 있잖아 여기여기 아 어딨어 김좀 찍어주세요 김좀 분신이였다 분신 아 분신 분신자 어디갔지? 저있다 아 이거 이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스킬 올리려고 그냥 때렸어 아 있네 있네 진짜 있네 아 진짜 있었네 잠몸인줄 알았는데 네 야 잠깐만 나 납치됐거든요 지금 아 나 납치됐거든요 지금 자 1레벨이야 형 형님 힐하면서 버텨봐 힐하면서 날 버리고 날 버리고 납치하네 와 저거 납치 기술이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인생 리셋하는게 빨라 진짜 납치당하면 거기다 잡았어 거기다 잡았어 오 나 납치당했다 못떠있어 아아아 10초 10초 뒤에 10초만 넣으면 돼 아유 제발 아 분신이다 이거 어디 어디 클로킹돼있어 그냥 벽을 쓸데 벽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 도망갔다 도망갔다 여기 위 위 위 위 위 여기 아아악 아아악 아 나 죽었다 왔어 왔어 나 왔어 아 이거 살리면 안돼 살리면 안돼 이거 노리는거야 살리는거는 아 내가 있으면 이거 나나나나 어디에 내 귀 좀 넣을텐데 아 역시 한군형 좋아 좋구요 도망갔다 이거는 지금 잡아야돼 지금 오우 어이 어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다리에 이상한거 깜짝이야 저건줄 알았네 어이 나 다리에 저거 어 저건 뭐지 아 저건 아니구나 어 이 근처 지난데 이 근처 지난데 아 그 비에 있을거 같다 약간 느낌이 구멍이 가는 쪽 지금도 피없어 얼마 지금 잡으면 돼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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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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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핑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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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머리 날렸구나 빨리 아이고 제발 오케이 오케이 아아 나 이상일씨 봤나요 여러분 나 이상일꽃 이상일꽃 빨리 빼가지고 쟤좀 구해줘야돼 빨리 빼 아 차라리 나 보고회랑 같이 태어날린다 어 나 이러면 어떻게 아 나 살았네 아아 아니 근데 살릴순 있을거같아 아아 면상봐라 진짜 저기 왔어 왔어 김은 왔어 오케이 오케이 살아났어요 어 아아 아 피했다 아 이거 다 도망다니니까 스피백 빨아도 버프가 얼마 안돼 좀 버텨봐 좀 버텨봐 좀 버텨봐 좀 버텨봐 좀 버텨봐 버텨봐 살려줄게 언제 저 여기까지 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아 살리지 말고 다른사람부터 힐해줘 힐서 잡을생각 아아 살리러갈려고했네 그랬는데 사우만 살아야된다 야 뭐야 뭐야 나도 한명 살려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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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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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머니둘테니까 누가 좀 살려야죠 내가 내가 쉬드할게 내 근처로 와 내 근처로 오라고 내 근처로와 내 근처로 오라고 내 근처로 오라고 제발 어디 어디 아 어디러가고 아 젠자 아니 이걸 왜 들고있어 다 죽었어? 응 구멍아 도망가야돼 구멍아 구멍난다 구멍가기야 이거는 아.. 빡지다 아니 쟤는 무슨 피도 없는 애가 저렇게 안죽냐고 차라리 이볼브 베스트 영상 뽑는 컨텐츠에다가 레이스한테 죽은 영상도 우리 단체로 보내가지고 디버프 시켜버리자 진짜로 베스트 영상에다가 레이스한테 진짜 허무하게 죽은 것들 운영자 다 보게 올려 아 몬터 너무 잘한다 얘 잘하네 우리 도망갈까요? 하향 좀 먹여야돼 어 잠깐만 프로필 하나하나 하나만 바꾸자 자 하나 바꾸고 자 하나 바꾸고 저장 나는 프로필 안바꿀래 이러면 내게 제일 눈에 띄니까 자 저색 자 이거 하고 저장 아 늦었다 아 저장이 안됐어 또 왜 아아 먹어 다트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뭐 쓸라하는데 튜쇠러를 너무 대충 받나봐 하아 질게 아닌데 자꾸 질은 것 같네 탐나네 제가 약간 밀당하는 것 같아 느낌이 적당히 맞아주다가 끝에 그냥 지지팍 빨아가지고 다큐멘터리로 바로 그냥 쫘아악 썰어버리는 하아아아 살짝그런데 조절하는 느낌이야 으으으으흛 흠흡 어 나갔다 얘 어 출이 baik 다음 재밌는 게임 할 수 있겠다 으으 배 시간 채웠네 에에에에에에 이번에 복 마지막 복기회 여우지만 아아 그ged번데 아깝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홍씨가 다 쓰신거 아셨네 어떡해 귀신같이 도망간다 조개조개 생각합시다 더 이제 강해졌잖아? 응 쪼놨어 제가 아 캬라멜 아 저분 나랑 했던 분이다 저 분 레벨 좀 높아요 안되는데 그러면? 아니 근데 못해 솔직히 내가 많이 발랐어 괴물로 아아 오케이 오케아노래인가요 그거? 어떻게 오셨나요 눈이 눈이 비시죠 저런 노래가 있어? 아 이거는 그거구나 작곡한거 아냐 여기서 섞었다 두개 두개 섞어서 막 들어와 있던데 롤리폴리라고 다 같이 섞었네 하나가 되어요 대통합을 이뤄왔네 아 좋아요 세나는 소리 나는데 자 바로 갑시다 바로 저 분이 그렇게 잘하시지 못해 좋아 좋아 트라켄이네 음 얼마나 우리 성장했는지 보여줍시다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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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깄다 어 저기저깄다 어 소리나네 그니까 중립보험 소리 어 전기 쓰는 소리 막 들리는데 근데